네, 안녕하세요. 답이 보이는 영어 조은호입니다. 오늘 고2, 2017년 3월 모평 2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어법은요. 밑줄 친 부분이 어떤 문법을 물어보는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알아차려야 돼요. 아, 여기 밑줄 쳤을 때 이거 묻는 거지? 이렇게 알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봅니다. 자, 보면요. 1번 같은 경우에요. 지금 비동사에 줄거든요. 비동사에 줄 거였을 땐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있죠. 뭐예요? 수위치 문제거나 또는 대동사 문제입니다. 비동사를 대신했을 땐 비동사. 일반 동사를 대신했을 땐 두 더즈 디드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대동사 문제는요. 앞에 절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보통은. 왜? 그래야지 앞에 절에서 언급한 동사를 대신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첫 문장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수위치 문제일 겁니다. 그럼 볼게요. 지금 컴피티션이 주어인 거고요. 여기까지가 전부 다 주어 수식어고겠죠. 여기가 동사자리인데 지금 컴피티션 단수기 때문에 단수동사에 이즈 쓴 거 잘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위치 문제였고요. 2번 볼게요. 자, 이번에 지금 동사자리에 줄이 꺼졌어요. 그럼 이거 먼저, 뭐 먼저 확인해야 돼요? 어, 여기 동사자리 맞아? 그렇죠?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동사자리가 아니라면 어, 그러면 여기 중동사라면 중동사 역할 잘했어? 를 묻는 문제겠죠. 그렇죠? 그럼 봅시다. 여기서 지금 주어, 동사 있는데 접속사 대시 있어요. 접속사가 있으면 또 뭐예요? 또 다시 주어, 동사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가 또 주어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동사 뭐예요? 대절하는 동사 저기 이즈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주어, 수식어 구해요.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지금? 분사겠죠. 중동사 중에서 뭐예요? 명사를 꾸며주는 건 투부정사 분사인데 여기는 PP이기 때문에 분사 문제인데 그럼 분사네요. 분사 뭐 묻는 거예요? 능동수동 묻는 거죠? 꾸며주는 명사가 이 행동을 당했는지 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이 분사가 꾸며주는 명사 누구예요? material이라는 거죠? 자료, 재료라는 뜻인 거죠. 이 자료는요. 어떤 출판업자로부터 보내지는 자료 이렇게 되는 거죠. 자료가 자기가 보내나요? 보내짐을 당하나요? 보내짐을 당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cent 해가지고 뭐예요? 수용일 거고 PP가 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2번은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에 지금 뭐 있습니까? 앞에 but 있죠? 많이 있습니다. but, and, or 이런 등의 접속사 뒤에 있는 동사는요. 뭘 묻는 거예요? 병렬구조 묻는 거죠. 앞에 동사와 병렬구조를 잘 이뤘어? 안 이뤘어? 이걸 묻는 건데 앞에 보면 지금 나돈니가 있어요. 나돈니 A, but, or, B죠. 여러분 나돈니 A, but, or, B는요. 이때 A, B는 병렬구조 반드시 이룹니다. 그러면요. 이건 더 찾기가 쉬워요. 이 but 뒤에 있는 동사는요. 누구와 병렬이겠어? 지금 해부와 병렬이어야 되는 거죠. must의 힘을 받아서 조동사 때문에 동사 원형 썼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must 써야 되는 거예요. 동사 원형 써야 되죠. 비동사의 원형 뭐예요? 여기 B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3번이 틀렸네요. 병렬구조를 잘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일 거고요. 자, 4번 볼게요. 릴엘의 줄이 꺼졌을 때는요. 이건 뭘 묻는 거냐면 릴엘하고 여러분 릴엘은 뒤에 어떤 명사 와야 돼요? 불가산명사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가산명사 잘 왔어? 못 왔어? 묻는 거죠. 불가산명사가 뭐예요? 셀 수 없는 명사 말하는 거죠. 뒤에 보면 찬스 해가지고 불가산명사 왔습니다. 그래서 릴엘 쓴 거 굉장히 잘했고요. 5번 볼게요. 5번 뭡니까? 이거 후수면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다른 관계대명사들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뒤에 뭐 와요? 뒤에 절에 명사가 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얘를 주어라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소유격이라는 말 자체는 혼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소유격은 뒤에 항상 명사가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뒤에 꼭 뭐 있어야 돼요? 명사 있고 그 다음에 동사 이하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 작가들의 자료 그쵸? 자료 여기 아 명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목적어까지 그래서 여기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 잘 쓴 거죠. 답은 3번 병열 구조를 잘 못 이뤄냈던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문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